종로구가 윤동주 문학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제9회 청년 윤동주 시화 공모전을 개최합니다. 전국의 중고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윤동주 시를 주제로 한 순수 창작 시화 작품입니다. 작품 접수는 오는 17일까지 윤동주 문학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. 올해 작품전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진행하며 대상과 금상, 은상 등 총 50명을 선발합니다. 이번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종로문화재단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.